11년 사이 개발지역은 증가한 반면 경작지나 초지는 감소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도시 내부가 주변지역보다 특별히 높은 기온을 나타내는 현상을 뜻하는데 무엇일까? 네, 다음은 열섬 현상으로 가겠습니다. 열섬 현상, 중담입니다! 이야, 오늘 제대로 만나셨네요. 오늘 제대로 붙었습니다. 김병렬씨, 글쎄요. 워낙 파이팅도 넘치고 문제도 잘 풀고 하기 때문에 약간 좀 봤을 때 저 친구 대단한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아요. 산전수전은 아니라 공중전의 잠수전까지 겪었다고 생각하는데 두려울 건 없습니다. 이야, 그래요? 정말 두 분 다 아주 뭐 창과 창의 오늘 맞대결인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기회에는 김병렬씨가 제시어 선택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식물로 하겠습니다. 식물입니다. 식물에 대한 문제도. 왕도와 개성 사람들은 모두 집에 작은 연못에 이 식물을 심는다. 명나라의 사신이 조선 풍토에 대해 쓴 조선부에 기록된 내용이다. 당시 민간 약재로도 쓰였던 이 식물은 왕실에선 김치로 만들어 제사 음식으로 울리기도 했었다. 향이 좋은 봄나물로 꼽히며 물에서 산다고 해 영어로는 워터 샐러리, 한자로는 수근이라 불리는데 무엇일까? 네, 답은 미나리로 하겠습니다. 미나리요? 미나리 정답입니다. 이야, 이렇게 되면요. 미나리를 마치시면서 김병렬씨가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제시어를 고를 수 있는 기회도 김병렬씨가 갖고 있습니다. 네, 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산, 산에 대한 경제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국내 국립공원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한 결과, 이 산이 9조 2천억 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됐다. 조선시대에 수도의 방어를 담당했던 산성과 진흥왕 순수비 터 등이 남아있는 이 산은 백운대, 인수봉, 망경대에 세 봉우리가 있어 삼각산이라고도 불렸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계에 있는데 어디일까? 네, 답은 북한산으로 하겠습니다. 북한산, 북한산 중갑입니다. 동갑입니다. 이야, 이거 오늘 무슨 일 나겠는데요, 이거. 진짜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말 두 분 모두 한 번씩 내리세 문제를 다 마치면서 상금을 쌓았고요. 김병렬씨가 지금 조금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마지막 제시어는 강태웅씨가 또 우선권을 갖고 있거든요. 김병렬씨 오늘 어떻게 끝날 것 같습니까? 진짜 궁금합니다, 저도. 제가 그거 알면 여기 있겠습니까? 돗자리 깔아줘. 그렇죠. 제가 괜한 질문을 했네요. 빨리 문제 풀어볼까요? 제시어, 강태웅씨. 건강밖에 없네요. 건강. 건강밖에 없죠. 건강에 대한 문제. 최근 호주, 영국 등의 국제연구팀은 이것이 어떻게 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네이처에 발표했다. 이것은 죄장 내, 랑게르 한수섬에 있는 베타 세포에 의해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혈액 속에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면 이를 정상으로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무엇일까? 네, 답은 인슐린입니다. 인슐린,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2라운드 1단계. 현재까지의 상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병렬씨가 1,300만원의 상금으로 간발의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100만원 차이니까요. 거의 동률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김병렬씨, 앞에 있는 강태웅씨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학시험 준비하면서 퀴즈를 저렇게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렇죠. 내 아들놈도 이런 데 관심을 좀 뒀으면 하는데 그들때도 안 봐요. 자, 좋습니다.